한일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싶었어요. J1 선수부터 단계별로 답을 넣습니다. J1은 너무 낮은 분인데요,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독에서? 대박이다. 도장깨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J1 맞어? 진짜 잘한다. 아니, J1 아니에요, J1? 빠르네. 좋아요. 슛. 헤딩. 슛. 대박이야.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다 했으면 유럽 리그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축구는 완벽은 없습니다. 런 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슛. 아, 이거 승리를 장난 못합니다. 막판이 무너지면 한도 끝없이 무너지는 거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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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